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피닭시성 공감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무가금 요정 영웅 마법인형 카드 도전 4차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영웅 변신 카드 도전은 9차를 진행 중인데 영웅 마법인형 카드는 4차군요 절반이 채 안되는 듯 하네요 변신 카드보다 마법인형 카드가 좀 더 힘들죠 컬렉션을 봐도 변신 카드가 마법인형 카드보다 많죠 이걸 볼 때도 변신 카드가 확률이 좋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죠 자 한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희귀 카드 합성 도전을 하면서 변신 카드가 마법인형 카드보다 확률이 좋다는 것을 알았죠 자 확률은 고급에서 희귀 카드 확률을 알아보자 프로젝트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유튜브에 영상 올려놨으니까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균형적인 도전을 할거면 혈맹상점에서 마법인형 카드 상자를 오픈하는게 맞는 듯 하네요 자 그렇게 하면 엇비슷하게 변신 카드와 마법인형 카드 도전 횟수를 맞출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영웅마법인형 카드 도전을 많이 할 수 없기에 오는 4차에 영웅마법인형 카드가 하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1차는 실패했습니다 흑장루가 나왔고 2차는 실패 그램린 3차는 실패 리디가 나왔죠 4차는 성공을 할지 기대가 되네요 자 확률적으로 볼 때 충분히 나올 수 있을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택진형 변신 컬렉션도 줬는데 영웅마법인형 카드도 한장 부탁해 형한테 껌이잖아 오케이 마법인형 카드 합성으로 가겠습니다 자 합성 자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공간장이 하라는대로 해야할 듯 하네요 자 성공의 주문을 외워보겠습니다 이라시아의 맛에 영웅 카드 됐을까 아 컬렉션이 성공했는데 과연 영웅 카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자 번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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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칠만한데요 아 이렇게 많은데 안나오네요 아 요 승리의 주문이 이번엔 통하지가 않았네요 자 에틴이 나왔군요 아 결과가 좀 안타깝습니다 또 열심히 모아서 5차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ㅂ 트위는